이러면 절대 안 돼. 나님 누군데요? 그 로봇? 당신 죽이려고 한 로봇이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아! 오빠! 나와. 나와!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? 할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뭘도 못 가? 그러지 마시나. 너 괴로워서 잠수 탄 거잖아. 이런 짓 버리고 아무렇지 않을 놈 아니야 너. 형이 잘못 알았네. 나 상처받은 아이코스프레 관 뒀어. 나 상처받은 아이코스프레 관 뒀어. 나 상처받은 아이코스프레 관 뒀어. 나 상처받은 아이코스프레 관 뒀어.